선생님이 저한테 이름 지어준 게 있네 송혜 선생님이 2000년도에 저기 면목동 지금은 홈프로스인데 가르프였어요 옛날에는 거기 이렇게 주차장이 엄청 넓어 거기서 우리 중랑구 그때 노래자랑 있고 뭐 할 때 제가 이제 게스트를 나가서 그 동네 가수였거든 골값 떨고 그래가지고 차가 목 하얀 거 벗혀있고 달아 달아 이랬더니 나오셔갖고 막 돌아 송혜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대낮에 달 있던 줄 알았어 이래 내 얼굴을 쳐다보고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어 그래 아이고 그래서 그때 이름이 달등이였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니면서 어머 우리 소방새끼 자꾸 방댕이가 이쁘다고 방댕이 방댕이 갖고 이름이 방댕이로 바뀐 거요 어 자 달토랑한거 부를 때 1년 12달 제가 얼퍼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하세요 большút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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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